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정말 정말 통증이 심하고 정말 정말 본인이 불편해야지만 치과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아프지 않아도 치과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를 추천한다고 하면 그 치료를 따라가시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고철물을 했고 입안에 충치치료를 했는데 그 재료가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방치하시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개입을 하셔서 본인의 치아를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자분도 굉장히 성격이 묻어나신 분이어가지고 아프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스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어금니 크라운에 구멍이 오래전부터 나 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를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통증이 있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이 오른쪽 아래 끝에서 두 번째 치아인데 고철물 골드 크라운을 했는데 구멍이 난 상태로 오랜 기간에 방치를 했대요 옛날부터 구멍이 뚫려 있었나봐요 환자도 알고 있었나봐요 근데 그거를 내버려 뒀더니 통증이 생겼대요 여기 보니까 이제 금리가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달아진 거죠 마모가 되고 달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구멍이 있으면 원칙은 교체하시는 거예요 원칙은 저희가 신발 신고 다니다가 신발 밑창 떨어지면 새 신발 사서 교체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부분이 구멍이 나 있을 때 초기에 교체를 하셨다고 하시면 크라운 교체 수준으로 해서 치료가 끝났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기에다가 오랫동안 방치해가지고 통증까지 극심해진 상태에서 이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통증이 심했으니까 뜯어봐야 되겠죠 근데 뜯었더니 벌써 이 미세한 구멍 뚫렸던 그 사이로 음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고 이쪽으로 까맣게 충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금리 뜯기 전에 절대 이 내부가 이렇게 썩었는지 상상도 못했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러버댐을 이용을 해서 환자분의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일단은 충치를 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 피 보이시죠? 피빛이죠 신경관 있는 데까지 이미 충치가 먹었기 때문에 환자분의 통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통증 시작 그래서 충치가 신경 있는 곳까지 가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충치 치료를 개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통증이 시작이 되면 무조건 신경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신경치료 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신경치료를 깨끗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크라운을 잘 해서 마무리를 해드린 케이스고 신경관 이렇게 4개 다 잘 찾아가지고 이 치료를 마무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워낙 바쁘기도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레진 코어까지 잘 하고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4년 정도 지났어요 4년 정도 지날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썼는데 오른쪽 아래 인레이에 반은 떨어지고 또 반은 붙어있다고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탈락이 됐을 때 바로 세라믹 인레이나 인레이를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거를 방치하고 그냥 쓰다 보면 요런 데가 이제 크랙 요런 크랙 라인들이 벌어지면서 씹을 때 찌릿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증상이 있다 보면은 또 어쩔 수 없이 인레이로 못 가고 크라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크라운으로 씌워서 신경치료 없이 크라운으로 잘 마무리를 한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분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는 지금 항상 통증이 있기 전에 오셔야 되는데 통증이 없으면 워낙 바쁘기도 하고 치과 갈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지내시는 거예요 통증이 있게 되면은 항상 한 스텝을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통증이 있기 전에 오셨다 그러면은 전 분명히 세라믹 인레이 수준에서 마무리했을 거고 여기는 크라운을 교체하는 순으로 마무리를 했을 거고 신경치료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여기는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세라믹 인레이가 아니고 크라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게 통증이 있는 다음에 치과를 가시게 되면 항상 더 스텝이 나아간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좀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라운 한 것도 지금 괜찮고 이제 인레이 한 것도 이렇게 괜찮게 해서 저희 병원에 계속 오고 계신 분이신데 지금 크라운 한 지도 벌써 2년 됐고 저희 병원에 신경치료하고 4년 동안 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렸을 때는 초기에 개입을 해서 크라운 교체 수준으로 끝내라 통증이 있을 때 오면 아무래도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인레이도 빠졌을 때 바로 대처를 해야 인레이로 끝나지 통증이 있으면 크라운으로 갈 확률이 높고 거기에서 더 방치를 하면 신경치료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늦게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 치료가 한 스텝이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환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치료 좋은 경과를 보고 계속해서 이 환자분은 이제 치료의 중요성 적절한 식의 치료를 개입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저희 병원은 이제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체크업을 받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치료가 있을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시는 게 제일 좋고 현자분의 스케줄이 정말 정말 바쁘다면 미룰 게 있고 안 미룰 게 있어요 그거를 좀 구분해 달라고 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구분을 해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오히려 치과 비용이 덜 들고 한 스텝 더 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에요 연세 마이덴 치과는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한 스텝 덜 나간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를 해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 치과 DM, 닥터, 꼬집,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 알림 신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질문에 대한 것들을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이덴TV에서 제가 직접 응답해 드릴 테니까 마이덴TV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